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옛날 추억을 한번 되살려볼까요? 이렇게 해서 하나 싹 그리고 지금 호두 핫도그도 2개 동시에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. 그냥 여러분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케찹만 이렇게 예쁘게 뿌려주셔도요.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. 크라제 핫도그라서. 그리고 일단 저는 조금 더 멋을 내서. 이거는 뭐 취향대로. 이렇게 해가지고. 바로 바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저는 호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드셔보세요. 저는 검은깨.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이게 안 해보시면 이게 소세지가 약간 분류식적으로 깨져 있는 게 아마 치져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육합량이 좋다 보니까 육합량이 낮으면 이게 막 딱 뭔가 칼로 좁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입안에다 씹히는 맛도 좋으면서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 소세지보다 다르네요. 진짜. 마시고 말할 걸 그랬다. 그렇죠. 자 오늘 많이 더웠어요.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더울 거래요. 그럴 때 시원한 음료랑 이렇게 핫도그랑 싹 한 세트 딱 만들어지면 기분 좋은 여름 그리고 여름밤에 출출하지 않게 가볍게 챙겨볼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. 막 끝내준다. 그렇죠. 맛있죠. 이게 크라제 핫도그라서 시중에서 보신 핫도그라면요. 맛이 달라요. 수절버거의 대명사 크라제버거에서 만들었으니까. 네. 자 오늘 구성까지도 20개 또 20개에서 총 40개를 가져가세요. 자 근데 똑같은 거를 저희가 40개 드리는 게 아니라 검은깨라든가 호두랑 같이 섞어서 저희가 40개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날마다 아이들 건강 생각하고 맛도 챙기면서 무려 40개를 저희가 드리는 구성이거든요. 홀메쇼핑의 독보적인 혜택이죠. 자 2만 6,910원은 이 구성 다 가능합니다. 여름밤 입심 시험하신 분들 아이들 간식 원하시는 분들 지금 함께 하시죠.